마사와 죽도리의 아버지 연구 키스리타 자 금세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빠르죠 그러니까요 뭘 일주일이 금방가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니까 일주일이 훅 갔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집을 뺄 시간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좀 자르는 건데 저희는 실제로는 5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부에서는 한색가입 반성회를 하고 그리고 1부 코너인 일본의 문화와 컨텐츠 이슈를 살펴보는 니뽕이다 코너를 진행하죠 뭐 그런거 문화 컨텐츠니까 뭐 대단한거 한거 같은데 저번거는 대단한거죠 즙배우라는게 있다는것도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또 앞에 한색가이처럼 또 조그만 도입부 오프닝 코너가 또 있어요 이름하여 이런 느낌 이런 뜻입니다 지난 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카케로와 하시로 똑같이 달리다인데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카케로는 뭔가 막 똑같이 달리다지만 막 서두르는거 그런게 카케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코너 곧나간지 이런 느낌 에서는 또 뉘앙스 파트 뉘앙스가 또 다른 일본어를 우리가 찾아왔어요 네 치즈파니님 건의 덕분에 탄생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같은 뜻인데 어떻게 뉘앙스가 다른지 이런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게 굉장히 의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곧나간지 뭔가요? 니가테 해타 두가지입니다 둘 다 서툴자죠 네 서툴다 지갑 잘 못하는거 네 그래서 이것도 뽑는 과정에서 저도 좀 헷갈리긴 했어요 뭐를 해야되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큰일이다 꽂혀가지고 꽂혀서? 네 니가 뽑는다 그러니까 자꾸 즙이 떠오르는 아이자 즙을 뽑아야 뭘 뽑는데 암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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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많이 뽑으면 안되죠 키 안 큰다던데 뼈가 삭는다던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아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네 자 그래서 니가테와 했다 뭐를 뽑을지 몰라서 저도 일본어를 처음 할 때 약간 헷갈렸던거 그런거에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네네 자 니가테 그리고 했다 둘 다 서툴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뉘앙스가 다릅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사오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제가 하나시 헤타데스네 라고 했죠 그렇죠 말하는게 서투네요 그랬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헤타라는게 남이 말하는 느낌 남이 이제 평가를 내리는거죠 야 정말로 객관적으로 못한다 너 일이 참 서툴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말할 수 없는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하나시가 헤타데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되게 겸손한거죠 제가 일본어가 좀 헤타데스 제가 일본어가 좀 서툴러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어요 마사오님이 말을 하는거에요 마사오님이 예를 들어서 와타시와 섹스가 니가테데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이 특기가 아닌데 엣치가 특기는 아닌데 그리고 하라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싫은 기분 그게 니가테의 느낌입니다 아닌데 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와타시와 섹스가 니가테데스 하면은 마사오 형은 이걸 잘 못해요 그리고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약간 좀 싫어요 내가 좀 귀찮아 또는 그냥 내가 좋아하지도 않아 그래서 잘하지 못해요 별로 땡기지도 않아 그래서 아 저 그냥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느낌에 서툽니다 라는 뜻으로 할 때는 니가테데스 니가테라 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죠 일본에서 그거 뭐죠 한국 사람들이 잘 못먹는 나또? 네 와타시와 나또가 니가테데스라고 하면은 아 나또는 약간 좀 서툴다 먹기 좀 그렇다 하지만 먹으라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잘 못먹는 약간 그런 기분이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센거죠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똑같이 서툴다지만 별로 안 좋아하라면 해 네 뭐 아예 못하진 않아 하지만 즐겨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아 네 라고 할 때 서툴다는 느낌은 니가테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뭘 하는데 서툴러 네 그것은 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마사오님이 와타시와 섹스가 했다데스라고 하지만 그러면 겸손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건 얘가 좀 웃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해 죽여버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려 뭘 찢어버려 사람은 짐 뭉개버려 아주 그냥 거짓말하지마 쭉쭉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걸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입으로 어디 가서 나 잘해요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겸양스럽게 얘기할 때 와타시와 섹스가 했다데스요 저는 아니야 저는 섹스 서툴러요 참 아시는 사람 옆에 왔다는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예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죽돌이와 섹스가 니가테 데스 이러면 쟤는 싫어해 초식남이야 그래서 별로 안 땡겨 하람은 하겠지 뭐 진짜 고재도 아니고 더 세졌는데 하람은 못할까 실제로도 좀 잘 못하고 만약에 좀 이상한데 실제로 잘 못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실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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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한 일을 만들었다 나 형 골탕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못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잘합니까 아니 그걸 그냥 평범합니다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좋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죽돌이와 섹스가 니가테 데스 하면 그러면 나는 잘 못하고 하기도 싫어 그게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더 느낌이 커 그러니까 상대방이 평가한 거죠 지금 마사원님이 죽돌상우와 섹스가 니가테 데스 그 말은 저랑 그런 관계를 하신 분이 하는 평가 아 이상하다 말이 예를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주 깔끔하게 왜냐하면 청취자들도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겠다 예를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니가테나 해타나 둘 다 서투른 거예요 하지만 니가테는 하기도 싫고 별로 안 좋아하고 하라면 하겠지 죽돌이도 하라면 샤워를 해 지 여자친구가 샤워를 해 짜증이 확 나 하지만 앉아서 얘기 좀 해 그러면 아씨 하면 하겠지 그럴 때 그럴 때 서툴다 그런 뉘앙스에 서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특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특화되거나 잘하지 못한다니까 원래 잘 못해 그렇죠 예를 내로 들어서 이상해 그러니까 저를 빼고 그냥 니가테가 원래 잘하지도 못하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좀 싫은 기분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좀 그걸 서툴러요 왓다시와 섹스가 니가테데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인정도 하고 이거 와서 형이 말하는 느낌으로 준비해온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해타데스로 가야지 왓다시와 섹스가 해타데스 하면 아이고 못해요 못해 그렇게 해둡시다 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맞네 그러니까 자 똑같은 왓다시와 섹스가 니가테데스 해타데스예요 자 니가테데스 해보세요 왓다시와 섹스가 니가테데스 자 보세요 듣기만 해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하기도 싫고 잘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섹스가 서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고요 진짜 제가 해타데스를 해볼게요 왓다시와 섹스가 해타데스요 헷갈리겠다 또 그러면 되게 자신감 있지만 그냥 서툽니다 그쯤 해두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뉘앙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마선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자기의 무언가를 하나시가 해타데스 니홍어가 해타데스 섹스가 해타데스 라고 하면 겸손한 느낌인데 이거는 사실 남이 평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오상와 섹스가 해타데스 라고 하면 이건 마사오님과 관계를 해보신 분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뉘앙스도 있다 형이 예를 들어서 왓다시와 섹스가 해타데스 라고 하면 겸손한 느낌이네요 겸손한 느낌인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형이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막 떠벌리고 다녔는데 옆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발설해버렸어 마사오 뭐 자랑하고 다니더니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형이 할 수 없이 아 나 다 밝혀졌으니 사람들한테 그냥 말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왓다시와 섹스가 해타데스 라고 할 수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지 하듯이 목에 편말 걸고 한세의 반성의 의미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섹스가 서툼입니다 왓다시와 섹스가 해타데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또 그런 말도 많이 써요 마사오짱 나니나니가 해타쿠소짱 해타쿠소다요 할 때 해탁서라고 하면 되게 해타 서툼과 쿠서 똥에 이제 합친 거죠 그러니까 졸라 서툴다 그러니까 허접한 놈이다 그렇죠 이런 거니까 남이 딱 평가를 내리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니가테와 해타는 둘 다 서툴다이지만 해타는 객관적 평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겸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말하면 겸손이 되는 거죠 니가테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별로 지가 스스로 좋아하지 않을 때 그럴 때의 뉘앙스 또 자기가 말하는 느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군 우리가 예를 이상하게 들어서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아니야 되게 좋아할 거야 자 오늘의 곧나간지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2부의 메인 코너죠 네 가칭 두 번째 코너 뭘 가칭이야 해오기 왜 했잖아 해왔죠 해왔어요? 당연히 해왔죠 두 번째 코너 하려고? 아니요 에이 뭐야 그게 니 방매 이런 거 아닌가 또 비슷하긴 한데 에이 자 두 번째 코너의 이름을 생각을 해왔어요 네 이거 약간 설렙니다 네 공부는 큰 의미에서 네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렇죠 뭐 공부를 하면 견문이 넓어지죠 또 그렇죠 견문을 넓히다 네 이것이 어떤 공부의 본질이자 공부의 행위죠 견문을 넓히는 것이 그렇죠 웬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 말고 네 새로운 것을 네 살피는 것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 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어 방송이니까 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견문을 넓히다 새로운 견문을 넓히다 네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하면 새신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견문할 때 견 네 볼 견자 새로운 걸 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신견이 되겠죠 네 일본어로 어떻게 됩니까 신겡 그 음독 말고 훈독으로 훈독으로요 니미 뭐야 이게 니미 아 이게 신견이라고 일본의 지명도 있어요 일본의 지명도 있어요 니미 니미 니미캥이라고 있긴 있죠 니미 애끼도 있고요 대학 이름도 있어요 니미 공립대학이라고 니미다이각구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네 그러니까 니가 탈 때 그 니가 신자를 씁니다 그렇죠 아따라시 거기에 니가 있죠 그렇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니가 탈 때 니가 신으로 있고 네 미루는 아시겠지만 그게 견자를 미루라고 하니까 니미가 됩니다 신견 일본어로요 니미 그렇죠 아이 뭐야 그래서 두 번째 코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코너 이름은 이런 니미야 아이 뭐야 맞잖아 아니 이게 네 아 이게 진짜 그 지역이 어디였죠 니미캔 네 니미캔 니미애끼가 오카야마현에 현이 있습니다 오카야마현 니미시구나 시 현이 아니라 캔이 아니라 시예요 그리고 그 공립대학인가요 네 있어요 니미 네 공립대학이 있죠 아 근데 이름을 한필이면은 네 아니 그 그쪽 사는 지역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아니 그냥 이상하잖아요 오카야마현 니미시에 사는 분들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욕하는 게 아니라 네 뭐가 이상하죠 누가 들어도 욕이지 않습니까 오카야마현 니미시에 사는 분들은 욕을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니 아니 제가 그 동네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니미 공립대학 학생들은 무슨 낯을 들고 학교를 다니죠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 제가 아니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쁩니까 아니 형들 나쁘 건 아니에요 네 나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가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선입견이 아니라 자 견문을 넓힌다 공부한다 공부 네 두 번째 코너가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니미 이런 공부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한다 이런 공부를 한다 그렇죠 아 내가 그냥 코너로 내가 지을걸 아니 내가 틀린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이거를 듣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네 이거를 좀 청취자층도 대중적으로 하고 좀 사람들도 좀 더 많은 사람이 일본어를 간편하게 배우고 문화도 좀 더 넓게 배우고 나중에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그런 말도 했어요 일본 이제 외무부나 이런 데서도 뭐가 들어오면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일본 전문가들도 계시고 많은 교재도 있지만 좀 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친구같이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같이 방송을 하고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나 좀 정말 교육적인 우리가 일본의 오해를 풀자 또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혼네 나테마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 이번 코너가 공부하는 코너가 코너 이름이 이런 님이 이러면 님이 공립대학에서 자매결혼을 맺자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하죠 왜요 누가 자기네 대학 이름을 코너 이름으로 쓰는데 님이 공립대학에서 자매결혼을 하자 그러면 신견 새로운 걸 본다 그게 공부의 본질 아닙니까 새로운 걸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너 이름이 신견이에요 그것도 어떤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님이 뭐가 잘못됐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 이거는 교제도 못 만들겠어 교제 만들라고 했는데 누가 이걸 보고 아니 네 주장에 따르면 님이 공립대학은 문을 쳐 닫아야 돼 아니 오카야마현 님이시에서 하는 분들은 시민들은 무슨 죄야 아니 그러니까 방송 저번에 추석 특집도 했지만 아버님도 들으시고 어머님도 들으시고 또 저희 또 요고생 분들도 저번에 이제 팬이라고 찾아오시고 그랬잖아요 다 듣는데 네 그런 욕같은 말을 하면 결석 학교 출석 결석 할 때 결석 개새끼 자 그렇다고 우리가 결석이란 말을 안 배울 수 있어요 개새끼 네 뭐 중국어도 있다며 님이 씨팔러 뭐 이런 말 있다며 그게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뜻이라며 지팔러 어 뭐 그거 안 배울 거예요 배워야죠 그건 뭐 우연이죠 우연이네 이런 님이도 우연이지 아 진짜 알겠습니다 난 진짜 니가 머릿속에 뭘 갖고 사는지 난 어쩐지 방송 전에 2부 제목은 뭐라니까 안 가르쳐주더라 나는 공부 이게 제가 집에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공부가 어떤 의미일까 공부의 본질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연문을 넓히는 거야 진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싶다 되게 저런 눈으로 진짜 여러분 마사오 님 지금 진짜 진지한 눈으로 그래서 공부의 본질은 견문을 넓히는 거고 그것을 그냥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찾고 메이지 유신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본다 그러면 신견 아 잠깐만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하지만 오히려 극복한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 캐새끼 이런 것처럼 그런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의 본질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코너 이름은 이런 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일시일에 했나 일본어과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마사오 쌍화 겟세키 데스까 이러면 막 지금은 많이 이제 막 퀵퀵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내가 네 애비다 여기서 애비는 새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네 새우라고 좀 그런 대도 안 한 정말 참 일본어과 들어가서 1학년 때는 하던 그런 짓을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감내하고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청취자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다단계 같은 거 하시면 종교 같은 거나 만드시면 어쨌든 코너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제가 또 중간에 뭔가 마사오 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을 본다 라는 식으로 해서 신 중간에 키 그 기분 같은 거를 너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연음을 하면 키가 기가 되잖아요 다행입니다 정말 그거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갖다 니 기미까지는 내가 그렇게 발음을 해 또 안 가고요 그건 이제 그건 욕이고요 뭐 이야 저는 공부 때문에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려서 니 뽕이다도 그렇고 일본이다 이런 것처럼 코너의 일부름을 일부러 일본어로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니 뽕이다 니 뽕이다도 그렇고 이런 니미도 그렇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결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은 참 이종교배 같은 느낌 뭔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으리라 믿고요 아 모르겠어요 2부 초코너 이자 메인 코너인 이런 니미 이거 항상 용인 발음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개방송 같은데 네가 하면 재밌겠다 아 할지 안해 난 절대 시작해보죠 예 오늘의 배울 공부 이런 니미 코너에서는 가족 호칭 한필님도 왜 가족이에요 이런 얘기하다가 아니 왜 우리가 1부에서 니 뽕이다 에서는 야 이건 근데 말할 때 표정까지 안 그러면 안 돼 청자들은 형 표정을 못 보지만 나는 그 발음할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뭐 하니까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그걸 살펴봤잖아요 아베의 부인 그렇죠 그리고 안보보안법 때문에 진병제 실시 우려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자식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게 다 가족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족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갖다 붙인다 아니 맞잖아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나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난 완벽한 것 같아 절대 정치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국민들을 미궁에 빠뜨리겠어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어른이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어로 부르는지 공부해보죠 자 할아버지 일본어를 오지이상 할머니는요 오바아상 할아버지는 오지이상 할머니는 오바아상 하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저씨 그러니까 삼촌 그리고 아줌마 숙모 고모 이모 오바아상 오지이상 오바아상 짧아요 그러니까 오지이상 그러면 할아버지고 오바아상 하면 할머니죠 그리고 또 아저씨 삼촌 이럴 때는 이가 없죠 그래서 오지쌈 그리고 아줌마 숙모 이모 고모 이럴 땐 오바아상 오바아상이 아니라 오바상 이렇게 되죠 그것만 잘 포인트를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지이상 할머니는 오바아상 그런데 이게 또 내가 부르는 것과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를 때 또 차이가 있죠 설명을 해 뭘 날 멀쭘멀쭘 쳐다보니까 설명을 해 그래서 일본에서는 겸양의 문화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 절대경어의 문화고 일본은 상대경어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치소토 개념 안과 밖에 개념으로 나뉘는데 잠깐 우치는 안 그리고 소또은 밖 그렇죠 우치소토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테두리 자기와 관련된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걸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걸 높이고 그렇죠 모든 경어나 상대방을 존경 공손을 표현할 때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뿐만 아니라 만약에 딴지 그룹으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때 김호준 씨 계시냐고 하면 한국은 김호준 사장님 어디 있습니다 총수님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신뢰해요 그렇죠 사장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관계없는 우찌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렇죠 우리 사람이니까 밖에서 전화 온 사람한테 우리 사장을 얘기할 때 낮추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김호준 씨 김호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좀 이야기 편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일반 명사로서 오지상 마상 이라고 하는데 남에게 얘기할 때 남에게 얘기할 때는 할아버지는 소후 할머니는 소바 소바는 국수죠 할머니를 얘기할 때는 소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즌1 때 한번 한 내용이에요 호칭 다 했었죠 어차피 어학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뉘앙스를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말할 때 오지상 오바상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친근하게 얘기하죠 자기 가족인데 지짱 바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제 할아버지 물론 저는 외가나 친가나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마늘 예를 들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할머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 차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일본에도 그런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이신 안철수 집안 그런 분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은 소다찌가이 잘 좀 자란 분들은 오지상 오바상 이라고 부르겠죠 이런 뉘앙스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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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합니까 되게 싸운 거 그런 것 같지만 하네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래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리시죠 귀가 어두우시니까 할머니 채널 좀 채널 좀 딴 거 봐요 6시 내 고향 안 보고 딴 거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주시니까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같은 분은 집에서도 할머니 6시 내 고향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듯하다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말 일본 교과서에서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를 때 오바하쌍 오제이쌍 이라고 말한다고 적혀있지만 그거는 대개 가정교육이 잘 된 집안 보통은 지짱 바하쌍 그렇죠 라고 하죠 지짱 바하쌍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부를 때 이 곡 그러면 소후 소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남들한테 말할 때는 비록 나에게는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지만 남들 앞에서는 우찌니까 나의 사람들이니까 낮춰야 돼서 서후 서보 이런 식으로 낮춰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이상 오바하쌍보다 소후 소보가 좀 낮게 부르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아가실 게 그거 하나네요 상대겸모 상대겸모 상대경호 경호 라는 거 내가 찢어가니까 되게 신난다 한국어 발음 알겠습니다 안동 발음 이런가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안동분이 있을 수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동분들 하지만 안동에는 마사우님이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후 소보 소보는 한자로 조부 조모입니다 조부 조모 마치 이게 우리는 저희 조부님께서 저희 조모님께서 이러면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반대로 외부에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식구니까 소 아니죠 그러면 바깥에다가는 낮춰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조부 조모라는 표현은 낮춰서 부르는 겸양의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부님 조보님 하면 높여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내 조부가 지금 밥 먹고 있더라 소 아니죠 그러면 바깥에다가는 낮춰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조부 조모라는 표현은 낮춰서 부르는 겸양의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부님 조보님 하면 높여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내 조부가 지금 밥 먹고 있더라 내 조모가 지금 밥 만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했고요 바로 밑에는 누가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죠 아니죠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웃었지 잠깐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는 이상한 게 아닌데 네 맞잖아요 왜 형이 말하니까 그 뉘앙스를 금방 알 것 같네요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세간도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일단 내가 나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오또상 내가 나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오까하상 그렇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처음 이제 학교에서 단어를 배울 때 아버지 오또상 어머니 오까하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너무 헷갈리는 거야 가운데 토와 가운데 카니까 아버지를 오토에 매칭시키고 어머니를 오까하에 매칭시키는 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릴 게 뭐가 있죠 아니 헷갈리잖아 어머니가 오까상인지 오토상인지 아버지가 오까상인지 오토상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외웠어요 주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주로 남자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왜 기아가 오토매틱 그래서 오토는 남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외웠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까먹더라고 굳이 그런 식으로 왜 머리가 나빴지만 참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오까는 뭡니까 그러면 오까는 오토가 아니면 오까겠지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남자 아버지는 오토 차 운전하니까 오토매틱 이렇게 연관을 짓고 아니면 엄마 그러니까 오까 하나 남았죠 오까상은 엄마 이렇게 된 거죠 하긴 아버님도 주로 자동으로 많이 움직이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토상 어머니는 오까상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버님 어머님 이런 뉘앙스겠네요 시즌 1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육하는 교과서나 한국에 있는 많은 책들에서도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죠 오토상 오까상 하지만 이건 역시 가정교육이 엄청 잘 되어 있는 집에서는 안철수 집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왠지 저희가 비하하는 건 아니죠 지금 가정교육이 잘 되어 오히려 듣는 분들은 청취자분들은 이해가 빡빡 바를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에서 한 방송에서 자기 어머님은 자기한테도 다 존댓말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는 그렇게 부르겠죠 하지만 저는 형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도 일본에 있을 때 가정집이나 이것저것 가봐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오또상 오까상 이라고 부르는 집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체육 동영상에서 보면 체육 동영상에서 보면 흔해요 흔해 그럽니까 거기서는 물론 연기파 배우가 나와서 카상 토상 할 수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거기는 아 새엄말에서 그런가 그래서 어쨌든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카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좀 본 적이 힘들죠 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마사오님이 보신 그런 동영상에서는 아마 좀 그런 반듯한 사람이 망가질 때 쾌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좀 거리감을 둬서 좀 더 이렇게 흥분도를 높이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아 뭐 내가 일단 하겠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분석하면서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그냥 쓱 보고 말았지 너처럼 화면을 뚫고 들어가듯이 막 눈을 불안히 관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통 그런 괴리감이 클수록 이렇게 그게 높아지니까 그래? 아 뭐? 야 취향 참 뭔가를 잘 되고 반듯하고 이런 걸 무너뜨리면서 쾌감을 부리고 막 옷도 찐니며 혹시? 그런 취향이지는 꿈에도 몰랐네 아 네 진짜 언젠가 한번 진짜 차근차근 정리해둔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상 오카상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부르지 않고 현실에서는 흔히 오야지 아버지 오쿠로 오쿠로 가 어머니죠 이거는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이런 느낌이죠 네 보통 일본에서 아니다 엄마 아빠는 야하치치고 오히려 그냥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야 화가 닿지 않냐 뭔가 같은 단어인데 야 마사오님 말해 그렇죠 화가 닿네요 그렇죠 화가 닿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같이 이 아버지 어머니라면 같이 좀 나랑 같이 바보지도 해줄 수 있는 같이 막 놀고 캐치볼도 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빗자루도 좀 패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를 훨씬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오또상 아버지 오야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마는 오후러 엄마 엄마 행복하자 아버지 말고 오후러 행복하자 오야지 말고 이런 뜻이겠죠 같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 훨씬 많이 쓰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오토상 오카상은 가정교육이 되게 잘 돼있는 또 그게 있겠네요 장인 장모 이런 걸 찾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기린오토상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일본에서 실제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그런 장인 장모를 또 오토상 오카상 고를 때는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우리말의 장인 장모가 특별히 따로 없죠 일본어에서 그래서 어려우니까 편히 부를 수 없으니까 물론 요새 장인 장모한테 장모한테 특히 장모님한테 특히 엄마라고 부른다던가 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른다던가 뭐 이런 거는 흔하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장인 어른 장모님 이런 좀 거리 있는 그런 뉘앙스로는 도상 가상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찌소토 이 차이에서 아 잠시만요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오야지랑 오또오상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를 빼버리고 토상 이라고 하면 오야지라고 하면 아까 되게 이제 친근한 친근한 느낌이고 오또오상 하면 되게 가정교육이 잘 돼있는 사람이 그런 느낌인데 좀 빡센 느낌 네 약간 빡셉니다 토상 하면 그 중간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일까요 좀 아버지가 약간 말수도 적고 은행원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또 막 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덤덤한 그게 체육도경상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아 토상 토상 카상 이렇게 나오는 아까는 오또오상 오카상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엄마라든가 새아버지 같은 경우에 장르가 다르군요 네 아 그런게 있죠 여러분들 뉘앙스 확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거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럴 땐 오또오상 이라고 하고 그냥 덤덤하게 백 뻑뻑 긁으면서 아버지 이번 달에는 어쩌고 할 때 아버지 이런건 토상 아버지 와야지 이렇게 되는 이런 뉘앙스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하나만 양쪽 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안아서 들으시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하면 오야지 토상 오또오상 이 순서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사이가 나쁘고 오쿠로 카상 오카상 하면 또 점점 거리가 멀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있잖아요 하하 치치 네 아버지를 또 남한테 말할 때는 낮춰야 되니까 우찌 즉 내 사람이잖아요 내 식구잖아요 그러면 솟도 바깥의 사람에게는 아까 낮추는 상대 겸향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아버지 내가 너한테 야 안돼 안돼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성범죄 저지지 말라 그랬어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그래요 당연히 안되지 그렇지 안되지 그러니까 말이 말이 돼 차 조심해라 불조심해라 성범죄 저지르지 마라 당연히 그거는 말하는 게 이상하다 아닌데 하면 안되지 말을 하면 안돼 차 조심하라 이런 말 하면 안돼 조심해라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마라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럼 당연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너 밖에서 성범죄 하지 마라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말 들으면서 자랐어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도 모르고 그렇게 됐네 아니 어쨌거나 이상한 집안이다 자 봐봐 중요한 거는 뭐 하면서 큰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는 찌찌가 찌찌가 삐삐 찌찌 힘을 모으자 찌찌 찌찌도 있지만 젖 유방 그거는 보통 오빠이죠 그렇죠 일본어로 여자 가슴은 오빠이 남자 가슴은 무네 그렇죠 젖 유방 이거를 오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발음이 치치죠 치치 치치 근데 찌찌 치치 아무튼 알아서 들으시고 어쨌든 아버지는 치치 남들한테 말할 때는 찌찌라고 맞춰서 부릅니다 어머니는 하하 그렇죠 하하 무한두전의 원래는 가수인데 어쨌든 방송인 예능인 하하 그렇죠 그분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다 그분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하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찌찌가 있다 많이 헷갈릴 거예요 아 그렇게 이거 어떻게 많이 더 헷갈린다 이상하네 어쨌든 오토상 토상 오야지 점점 내려가네요 점점 친근해지죠 그런데 남에게 내 쪽을 낮춰서 얘기할 때 그럴 땐 지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아 또 중간에 말을 멈춰서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신의 부모가 작아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사오님이 평소에는 뭐 에 와야지 와야지 오쿠로 오쿠로 이러면서 막 꽝 꽝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문득 마사오님도 인간이니까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간혹 느낄 때가 있듯 네 마사오님도 흔하진 않지만 네 마사오님이란 분도 그 인간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뒤에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고 이 자식이 또 맨날 뭐 밥 집에서 뭐 밥 안 먹고 돌아다니고 또 집에서 밥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구나 또 뭐 햄이랑 해달라는구나 또 밖에서 그림이나 그리다가 사고나 치고 감옥에나 가겠구나 네 아 또 가서 또 여자들이랑 그만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잖아요 네 할 때 마사오님이 이제 딱 어머니를 봤어요 네 뒤에서 9시 뉴스가 나온 뒤겠죠 네 딱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순간 되게 수척에 있고 안쓰러워요 그럴 때 평소에 오쿠로 구소바바 가요 이렇게 하다가 가상 다이져브 라고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미얀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친절하게 하면서 다정하다 다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야지 하고 우쿠로 보다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정할 때 그럴 땐 가상 토상 을 쓰죠 갑자기 병원에 계실 때 토상 다이져브 그렇죠 이런 느낌 물론 마사오님은 그럴 리는 없겠죠 왜 그럴 때도 뭐 밖에서 그냥 아 그 얘기 생각나 우리 마누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 얘기 방송에서 안하실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그리고 어제 맞으셨잖아요 불안 껐다고 우리집 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개가요 알겠습니다 우리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이져브 데스카 니이상 그래서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다잖아요 감정을 이해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는 척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어떤 연민 치근지심 이런 걸 못 느낀다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저 마사오님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네요 근데 우리집 개가 아 예 하는 얘기가 여기서 개는 야입니다 아 멍멍 개가 아니라 야이가 야이 우리집 개가 그러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기록 동영상을 보면 지금도 울고 아 그래요 노무현 나온 동영상을 보면 지금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그런 인간이 하다못해 배트맨 다크나이트 비긴즈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눈물을 처우는 인간이 무슨 사이코패스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얘기가 왜 났지 그러게요 뭐 마사오님이 의외로 또 남들 안 보는 데서 많이 우시나 봐요 아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액체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랄까 아 몸에서 물이 많은 스타일이시군요 아 말이 이상하다 말이 나오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특화됐으면 제가 즙배우가 되실 수 있었을 텐데 기르다니요 네 어쨌거나 그런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엔 누가 했나요 형 누나가 있겠네요 언니 네 오빠 네 이렇게 되어있겠죠 형 일본어로요 오니상 그렇죠 오니상 되겠죠 뭐 일본에서는 형을 부를 때도 오니상 그 다음에 오빠를 부를 때도 오니상 그렇습니다 오빠도 오니상 그리고 누나 누나하고 언니 또 같아요 오니상 그렇죠 오니상 오니상 니냐 내냐 이 차이겠죠 이것도 일본을 공부하는 교과서나 한국에서 말이 나오는 데서는 오니상 오네상으로 나오지만 저는 실제로 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니상 내상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니 발음을 들으니까 내가 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오니상 오니상이 아니에요 오니이상입니다 네 오니에상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발음을 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음한답시고 니와 내 차이를 얘기한답시고 오니상 오네상 이렇게 짝이야 했는데 그거는 디테일한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한번 장음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실제로 오니상 오네상 참 듣기 어려운 말이죠 현실에서는 그렇죠 니상 내상도 오를 빼더라도 그것도 이제 아까 항상 나오는 안철수 님의 그 말투죠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잘 가정교육을 잘 받은 굉장히 좀 빡세게 산 그래서 보통은 니짱 내짱 그렇죠 이 정도가 자연스럽겠네요 네 요거는 계속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하고도 연이어지는 그런 뉘앙스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일 친근함 아까 아버지 어머니에서 오야지 오쿠로 같은 의미의 형과 누나 뭐가 있을까요 형의 경우는 아니키 그렇죠 이게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일본에 있는 형들한테 아니키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일본 영화를 보면 그냥 학교 선배라든지 물론 샌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친한 형들 그리고 또 야쿠자 아 아 그러게요 야쿠자에서도 많이 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깍두기 형님들이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오히려 이거 일본에서는 그게 친구 같고 의형제 같이 친할 때 이럴 땐 아니키라고 하죠 그러게요 일본 야쿠자가 또 존대한답시고 오니이쌍 왠지 그거는 무슨 그 비엘무리 같은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네요 참고로 여기서 비엘무리랑 보이스 러브 아 그게 보이스 러브였어요 남자들끼리 아 얄부리한 애들이 옷장 까고서 서로 눈빛 뽀롱뽀롱 이렇게 나누는 거 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여성님은 그런 거 자주 보시나요 아니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저 병원에 다 공부를 해야지 이런 님이 비엘물 그런 뉘앙스예요 갑자기 야쿠자물에서 조직 형님한테 오니이사 이러면 음 얘가 나한테 이런 뉘앙스랄까 되게 회괴한 뉘앙스죠 아니면 뭐 야 가정교육을 되게 잘 받았구나 그렇죠 야쿠자가 아니라 어디 그냥 엘리트 초엘리트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순서로 치면 아니키 니짱 니쌍 오니쌍 요런 순서로 이제 점점 약간 가정교육 빡세지는 가정교육을 점점 잘 받은 뭐 요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형이나 오빠가 지금 니쌍 오니쌍 이었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똑같은데 이제 언니나 누나로 가면 이제 내쌍이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 여기서 아까 아니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키는 형밖에 쓰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거를 설명을 안 들었구나 언니나 누나에서는 아니키가 없어요 아니키를 안 씁니다 이건 남자만 써요 네 그거에 상응하는 말은 아내키 아니키가 아니라 아내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잘 안 써요 오히려 남자들끼리는 아니키 아니키라고 쓰는데 아내키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아내키라는 말은 잘 안 쓴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네짱 친한 사이에서 언니 이럴 때 그렇죠 누나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러게요 나 뭐 그건 징그럽다 나 아닌가 아 맞다 그거 말 있겠다 부산에서는 누야 아 그치 그치 누부야 누야 그런 뉘앙스랄까 그래서 네짱 그 위에는 네상 그렇죠 더 빡세면 오네상 이게 되겠죠 하지만 오를 붙이는 거는 형제 사이에서는 안 써요 잘 그렇죠 오히려 뭔가 약간 유황스러우면 좀 더 약간 바보치급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비꼴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형님 뭐 이럴 때 예 그렇네요 그럴 때 가족끼리 자기 그러니까 여동생이 언니한테 화장품이나 옷으로 싸웠어 니가 언니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아이고 얘 그러십니까 오네상 이런 글쓰는 거죠 정말 보이는 라디오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형 오빠 언니 누나 그럼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동생 새끼들이 동생 왜 동생 새끼입니까 싫어서 그래서 동생 여동생 단동생 있겠죠 이게 자기 동생한테 부르는 말은 따로 없죠 사실 이름이 있죠 또 있죠 야이 새끼 개같은 면 여동생한테 개같은 면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 아니니까 언니가 여동생한테 내 구두 신고 나갔어 저 개같은 면 내 화장품 썼어 저 망할 면 아 그렇네요 그렇게 뭐 그런 호칭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호칭이 없고 그냥 이름이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남한테 얘기할 때 남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집에 개같은 면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그 망할 면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얘기할 때는 남자일 경우에는 아 남동생일 경우에는 오토오토 오토 우토 네 그러니까 그냥 오토오토 토를 길게 뺄 진짜 오토 우토 이렇게 우자를 강박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오토오토 토를 좀 길게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이모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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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할 때 보통 오후가 되면 그냥 장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연습하실 때 그냥 하시다가 오토오토 이모우토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장음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남동생 여동생 이거는 개새끼 망할 년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고 오토오토 이모우토 가 된다 아니 근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잘 살고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섯 살 차이 나는 남동생 오 오 나 왜 몰랐지 개새끼 와 한 번 데리고 오지 저는 그 새끼를 네 이름도 안 불러요 네 그 새끼라고 불러요 아 근데 되게 보고 싶어요 왜요 이 같은 유전자 풀이잖아요 내가 시즌 1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 난 왜 기억을 못하지 나 형 동생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내 친 남동생을 한 번 딱 한 번 보여줘 술자리에서 딱 한 번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뭐요 시즌 1에서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여섯 살 차이면 되게 좀 근데 어려울 것도 깍듯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새끼가 술자리에서 이 새끼가 우리 어렸을 때 가족끼리 있었던 내밀한 그런 사연을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폭로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섯 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꽤 나죠 어렵죠 제가 중학교 때 내 동생은 이제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냥 그때 둘이 한방을 썼는데 그냥 자면 잠이 잠 안 오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세계평화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고민이 많잖아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제안을 하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놈이 이긴놈 등에 글씨 써주기 아니면 자고 있을 때 눈 감고 있을 때 눈썹 만져주기 왜 그런 거래요 그러면 서로록 잠들지 않나요 아 아 근데 등은 만져주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눈썹도 좋아요 되게 눈썹이요 눈썹이나 속눈썹 그럼 되게 좋아요 어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걸 남이 만져주면 더 좋아요 그럼 사르륵 잠이 들어요 머리카락 여자들이 왜 머리카락 만져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머리카락은 기분 좋죠 네 그런 거랑 같은 원리 그래서 내가 눈썹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등에 글씨 써주기 눈썹 만져주기 이런 걸 했단 말이야 약간 좀 내 동생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저 10분 동안인가 만지게 하고 어 그건 좀 이상 그건 진짜 이상하다 그래놓고 만약에 형이 졌어 자기가 이겼어 그러면 자기는 됐는데 굳이 만져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몇 시간을 잠들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소르륵 잠드는 거 있잖아 그게 좋아서 그런 건데 내가 무슨 성착취나 성학대를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서 그건 진짜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 근데 잠 오는데 그냥 남자들끼리 팬티만 입고 한 명은 누워서 입고 한 명은 계속 등에다가 무슨 글씨를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아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하죠 그걸 시키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닌데요 저는 그냥 단지 소르륵 잠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 애한테 아직 초등학교 1학년 밖에 안 되나 애한테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걸 1시간 동안에 계속 글씨를 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 1, 20분 아니 그리고 공평한 게 내가 지금 내가 써줬다니까 내가 만져줬다니까 동생은 싫어하는데 시킨 거잖아요 동생은 싫어하는데 아니 그래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그게 자기가 강조를 한 거지 그때 몸도 크고 그랬을 때인데 아니 몰라 그냥 다 나조차고 한 건 아니야 같이 조차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술자리나 외부 다른 사람들한테 동생은 안 끌고 나옵니다 어찌는 내 욕을 하고 다니든지 저는 동생 편입니다 거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당했으면 지금 아마 말한 거는 제일 약한 걸 말씀하셨겠죠 제일 약한 거겠죠 시킨 것 중에 아니 이런 건 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내 동생은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었어 야야 야 클라스 빨리 나와 야 미친 새끼 빨리 나와 왜 왜 왜 똥 안 싼 똥 닦아야 되는데 닦는 게 문제 미친 새끼 빨리 안 나와 왜 왜 바지도 제 스스로 못 추스리고 나와요 왜 왜 왜 리모컨 줘요 그거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도 참 나쁘다 못 듣다 그런 거는 형제 사이에서 다 있지 않나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컸으면 커서 범죄자가 될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아마 지금 정가는 없는데 조만간 범죄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동생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같이 한 번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오지상 오바상 는 좀 격식 있는 거고 좀 빡센 집안이고 좀 친근함으로 내려가자면 지짱 바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오빠 언니도 누나 그리고 이제 남동생 여동생 까지 했어요 뭐 이제 숙모 뭐 이모 고모 그거는 이제 다 뭉뚱그려가지고 아줌마죠 일본어로 오바상 오바아상이 아니라 오바상 삼촌 외삼촌 아저씨 뭉뚱그려가지고 오지상 오지이상은 할아버지고 오지상 하면 아저씨 삼촌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디테일한 것들 그건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어쨌든 이 많은 부분들 한번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일본어로요 가족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죠 뭐 흔히 가족 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상적인 대화들 뭐 밥 먹으라라든지 시간 됐다고 집에 들어오라든지 뭐 막겠네요 그거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칭이 많이 담겨진 아버지와 어머니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컨드가 싫어요 일본어로요 뭘 일본어래요 그거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싫은거 일본어로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세컨드란 말을 쓰나? 아 뭐 쓰는데 이거는 속어이긴 합니다 지금 뭐 예능 게닝이나 그런 사람들은 쓰는데 보통은 아이진이라고 하죠 애인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의 애인이 싫어요 당연히 싫죠 그렇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세컨드가 내연남이 싫어요 다 같이 되겠죠 여기서 싫다 일본어로 기라이다 기라이 하면 싫은거에요 기라이데스 하면 싫습니다 이게 되는겁니다 죽돌상은 마사오상은 기라이데스 알아요 마깥대로 아 예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어요 또 일상적인 대화가 뭐가 있을까 가족끼리 가족끼리 일상적인데요 학교가라 아니 아니 내 말은 아까부터 했던 말은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좋은데 이 가족 호칭이 많이 담겨있는 문장 예를 들면 형과 누나는 알고 봤더니 아빠와 엄마가 롤롤롤롤 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낚아다시 하려고 그러지 사랑을 해서 아 사랑을 해서 그렇죠 사랑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문장 일본어로요 니이산と姨이산は お母さんと お父さんが 아이집で 生まれました 그렇죠 오우 의외네요 그렇죠 아 의외에요? 예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형과 누나가 태어난게 의외입니까?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돼? 아니 그게 의외가 주소오나? 아니 저는 마사오님이 낚아다시나 섹스나 치츠나이샤세라던가 그런걸 하실 줄 알았어요 시즌1에서 일본 드라마에서 나온 구절 니가 얘기해서 문제가 됐었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섹스다 섹스 그렇죠 근데 마사오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러워요? 뭔가 되게 어색해요 아 그래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 일부 니 뽕이다 이에서 부부관계 불륜 얘기 나왔고 아 참 불륜이 일부 말로 뭐죠? 후링 후링 여러분들 후링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안보보안법 때문에 자녀가 징병제 도입으로 군에 끌려갈까봐 엄마들이 불안감이 치솟고 있다 징병제는 조헤이세이 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 코너인 이런 님이 에서는 그런 연유로 우리는 가족 호칭들을 지금 배워봤죠 또 배운게 뭐가 있지 아 저걸 빼먹었네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것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가족은 즙요리를 좋아합니다 아이 거기서 왜 또 즙이 나와 배운거 크게 배웠잖아요 즙은 시루에요 크게 배웠죠 즙 배우라는게 세상에 있는지 처음 알았을거에요 아 가족 얘기 나오는데 또 우리 가족은 즙요리를 좋아합니다 시즌1에서도 얘기했죠 뭐뭐가 좋다 하면 슥인데 앞에 조사는 가에요 무조건 네 나니나니가 슥이 나니나니가 기라이 돈지루 이런거 먹을때 생각나잖아요 또 차라리 그러면 괜찮게 미소시루나 돈지루 이런걸 얼마나 먹겠어 갈아만든 배즙 이런거 먹을때마다 생각이 나는거지 아 참 근데 갈아만든 배가 진짜로 그렇게 숙취해소에 효과가 좋았나 트윗에서도 그거 봤는데 저도 그냥 떠도는거 확인을 못했는데 그게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대네 이 음료수 어디서 구하냐고 그거 마시고 술 먹으면 다음 날 숙취 머리 아픈게 그렇게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배가 숙취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건가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거는 즙입니다 아 예 숙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즙입니다 예 자 지난해에는 우리 나카다시 네 그리고 또 뭘 배웠지 지치나이샤세 진레사정 이런걸 배웠다면 오늘의 단연코 히어로는 즙이겠네 아 뭐 원래 공부하려고 한것도 아닌데 맨날 또 그렇게 되네요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 짓구요 이렇게 한회에 하나씩만 뿌리깊게 배워도 그게 어딥니까 이게 뿌리깊게 배우는건지 사실 즙 일본어로 시루라는걸 몰라도 사는데 아무 상관없겠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또 많이 쓰는 단어긴 하죠 그렇죠 말할 때 오시루코 돈지루 의외로 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일본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켄친지루라고 또 가정식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즙 배우는 일본어로요 시루당유 하람은 잘하죠 근데 문제는 즙을 배우는게 아니라 즙 배우를 머릿속에 넣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나 배워가는 아부나이니언고 의견 주실 곳은 샵 아부나이니언고 트위터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샵 아부나이니언고 붙여서 의견 주시고요 아니면 딴지일보 안에 있는 딴지 라디오 안에 있는 아부나이니언고 게시판 안에 있는을 왜 강조해 또 낙가다 아예 여러분 낙가에 여러분의 의견을 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일본어 선생답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아부나이키즈골뱅이 gmail.com 메일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쭙쭙 잘 사시고요 쭙쭙 살아야 됩니까 쭙쭙 잘 뽑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간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